안녕하세요.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. 쿡피아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2021년 신축년 새해 큰 소망 이루시라고 제가 인사드립니다.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요. 지금 25만은 넘었고요. 곧 30만을 향해 갑니다.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람 좋아요 다 눌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요. 많은 분들께서 21년 올해는 정말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